3, 2, 1, 더 션! 안녕하세요. 이타윤입니다. 7살 이타윤입니다. 3, 2, 3, 4, 4, 2, 2, 3, 2, 3, 4, 4, 3, 2, 3, 4, 4, 4, 5, 4, 5, 6, 7, 6, 8, 7, 9, 9, 10. 예쁘게 얘기해 줘라 이거 뭐하고 싶은데? 이거 문화 선물이야? 네, 이거 문화를 물어보고 싶어 아, 진짜? 응 팽이 선물은 난생 처음 봐라서 어떻게 뜯는 건지 모르겠네 고마워요 너는 팽이 돌리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벽 파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가요? 이거 다민이가 선물 준 거예요 고마워요 이거 누나가 선물 한 건데 이거 한 번 써볼래? 네 애가 참 남다른 애예요 야, 야, 여기서 이제 춤 한 번 너는 춤이 있다 랭니벨트 3, 2, 1 시원 안녕하세요, 여기 다민입니다 7살이 다민입니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? 베이블레이드랑 기차예요 그러면 기차 좋아하면 기관사가 꿈인가요? 네, 베이블레이드 상수도 꿈이에요 아오 다민이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?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? 네 오오 안녕하세요 저번에 트와이스 언니들이랑 티티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그때 트와이스 언니들 봤었어요?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, 잘 모르겠어요? 관심이 없나 걷니 네? 잘 예뻐요 아 아 그거 울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와이스 언니들이 이뻐요? 아니면은 이 언니가 이뻐요? 잘 모르겠다고요? 잘 모르겠다고요? 엄마, 나 이거 먹었다 봐봐, 나 이거 먹었다 내 입 먹었어 뭐야? 뭐야? 맛이 없어서 코에 있대 사쿵라이크, 슈플라이크 이거 뭐예요? 아 누나라더니 어느덧 다 죽인 거 같아요 공격해서 왜 탈탈을 했지? 바닥, 바닥에서 할래? 왜 탈탈을 했지? 네 저 덕기나 바닥에서 할래 3, 2, 1 새로워져 대강이던 하루도 둘이 내 깜짝이 싫어하는 거야 달콤하져 너와 함께하나 안 되겠어 예쁘게 웃는 널 따라서 나도 또 웃는 거 이렇게 널 바래 또 웃는 게 놀라워 뭔 게 놀라워 행복해 행복해 아 웃기다 여기 한 번 봐봐 아 이거야 바닥에 내려가봐 담임 진짜 해 제가 진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살 거예요 그리고 이거까지 아니에요 런처도 사야 돼요 런처? 팽이 런처가 없어서 담임아 fürs 팽이 장사 할 거야? 아니요 이거는 다 가지게 다 가지게? 네 이 만큼 살 거에요 일단 제일 사고 싶은 순서대로 자 können 이걸랑 이게 제일 사고싶고 그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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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싶고 Didn't pay 안돼 안 돼. 안 돼. 이건 안 돼. 그러면 이거 들자. 그거 가자. 장난까지 생각도 싫어했다. 진짜. 와 장비가 업그레이드됐어 빨리 도와주세요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